괴물 100과 5에서 10. 여섯번째 강철. 강철이 가는 곳은 가을도 봄같다. 조선 후기에 퍼진 괴물로 흉년을 상징하는 사악한 것으로 농민들 사이에 이야기되었다. 일곱번째 거루. 신마로 불린 신비롭고 뛰어난 명마 전쟁통의 길을 잃어도 주인에게 돌아오고 싸움과 전쟁을 돕기도 한다. 여덟번째 거인 73초. 시체가 바다에 떠올랐는데 치를 재어보니 사람의 20배가 넘었다. 지역 어민들은 흉한 징조라며 두려워하고 재를 지내며 배지를 삼갔다. 아홉번째 거잠. 뽕나무 밭으로 거잠을 끌어들여 죽이면 대를 잇기 위해 많은 누에들이 모여들어 많은 고치를 모을 수 있다. 열번째 거치봉밭.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있어 흉흉한 기운이 감돌 때 산에서 도시가 있는 쪽으로 내려온다.